비가 오는데도 자리를 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 저는 펫 페스티벌에서 예쁜 강아지 뽑기 대회 사회를 진행을 맡았어요. 일단 세 마리의 강아지 아주 멋있고 예쁜 강아지가 나와 있는데요. 일단 1번 오동훈 씨. 오동훈 씨의 강아지 보더폴리. 이름이 너무 잘하네요 진짜. 이거 지금 왜 지는 거죠? 물건 물어오기 이런 거 보면 되게 잘하는 거 같던데. 첫 번째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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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파이. 하이파이 벗트려 앉자 벗트려 앉자 빵 야 빵 너무 잘합니다 잠시만 네 그리고 어떤게 있죠 공부랑 좋아하라고 하네요 공부랑 좋아하라고 하네요 아 이모 와우 오늘 많은 사랑스러운 강아지들과 그리고 견눈이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독스타 선발들과 모두 끊지났습니다. 심사위원분들이 매일 눈으로 심사를 해주실 거고요. 시상식은 폐박식에 있을 예정입니다. 1등 침구는... 1등 침구는...